야 박현수! 일어나라고! 야! 아 이 새끼 이거 어떻게 깨우지? 내가 만약 안 일어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 알았어? 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우랬다? 아... 너무 졸린데? 야 으이씨 어디서 쏘는 거야? 하나도 안 보이네? 야! 아 왜? 나 30분만 있다가 깨워주라 아 꺼져 너 깨우는 거 존나 빡세 아 진짜 진짜 한 번만 나 30분 있다가 상견례 가야 된다고 아니 그니까 왜 상견례 앞둔 새끼가 내 집에서 처자냐고 아 그냥 좀 깨워줘 아 몰라 몰라 니가 알아서 알람 맞추고 일어나 난 몰라 치킨 사줄게 치킨 치킨은 씨발… 누가 치킨 사 먹을 돈도 없는 줄 아나? 그럼 삼겹살! 소고기? 한우? 오케이 한우 오케이 옙 고객님! 푹 주무십쇼! 제가 30분 있다 책임지고 깨워드리겠습니다! 야 너 진짜 무조건 깨워라! 어? 어? 알았지? 내가 만약 안 일어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? 알았어? 아이씨 어딨는 거야… 아이씨 이번에 진짜 치킨 각이었는데… 어? 뭐야 벌써 30분 지났네? 야 박현수 야 일어나 30분 됐어 아이새기 이럴 줄 알았어… 야 박현수! 일어나라고! 야! 야! 일어나라고 이 새끼야! 일어나! 일어나라고 좀! 아이새끼 이거 어떻게 깨우지? 내가 만약 안 일어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? 알았어? 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우랬다? 이거 이것도? 박현수 병장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scripture 시말려나?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야야! 숨 쉬어 숨! 쓰리 투 원 좋았나? 아!! 진짜 독하다 독해 어쩌지 네 여보세요? 뭐야… 상표 혼자는데 뭉게 상쾌하냐… 아 씨 말야! 내가 꼭 깨워달라고 일어났는가? 장인저룬… 왜 여기… 니가 절대 안 일어나서 그냥 여기서 상견회 하시라고 불렀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잔들면 잘 못 깨가지고… 하하하하! 됐네 됐어! 좀 깊이 잘 수도 있지 뭐! 아버님… 아주 그냥 평생 자라 이 10세…